스위시가 되면 많은 직장인은 티타임을 갖는다. 특히 싱가포르의 푸짐한 애프터넌티는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고 들었다.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해결하기로 했다. 식사가 나왔다. 연인들은 연신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딸기 타르트는 정말 맛있었지만 이것만 먹고는 더 걸어 다닐 자신이 없다. 지금은 구분이 모호해졌지만 하이티는 퇴근한 노동자들의 이른 저녁 식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하이티는 정말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갓 구워낸 빵과 과일 그리고 따끈한 딤섬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갓 구워낸 빵과 과일 빠르게 아멘